서울시장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6월 1일 부산시장선거 보시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부산시장선거 여러분들 차익값 한번 보시죠. 부산시장선거에. 정상선거는 두 가지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6월 1일 부산광역시장선거입니다.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차익값 있고는 관외사전투표특표일 빼기 당일투표특표일입니다. 여러분 조작 어떻게 했습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표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표를 뺏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표를 훔쳐야 됩니다. 누군가의 표를 절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표를 도덕질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변성한 후보는 누구 표를 도덕질했습니까? 국힘당의 박형준 표하고 정의당 몇 표 얻지 못한 정의당의 김영진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과 정의당의 표를 박형준의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8.8%를 빼앗고 김영진을 여러분들 이 bc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8.2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민주당의 더해준 거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당에서 빼앗은 거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상구에서 뭐죠? 8.2%를 빼앗아 가지고 bc로부터 민주당이 8.3%를 더해주는 겁니다. 수영구에서 뭐죠? 마이너스 11.1%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함께 12.1%를 더해주는 겁니다. 연재구에서 뭐죠? 마이너스 10.1%를 국힘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에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a의 플러스 값하고 pc의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박영준은 항상 마이너스고 변성아는 항상 플러스고 김영진은 작지만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a하고 bc의 합이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노란색이 딱 일치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힘당 후보에서 표를 가져와야 민주당 후보와 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돌리지 않고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걸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지난달에 선관이 사무총장으로 영전한 전 사무차장 2월 1일 지방선거를 사무총장 대행으로 치렀던 박찬진 씨가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작업이 변성아의 플러스 값하고 박영준과 김영진의 이름들 합친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키가 차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겁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무려 여섯 번째 여러분들 이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번 총선도 반드시 조작을 합니다. 왜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춘천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의 보고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춘천시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장 선거. 신사우동 민주당 플러스 4.7 국힘당과 무소송 합계 마이너스 4.7 춘천시 강남동 민주당 마이너스 0.1 국힘당과 무소송 합계 플러스 0.1 춘천시 퇴계동 민주당 플러스 3.8 국힘당과 무소송 마이너스 3.8 똑같습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 수위의 대계동에서 3.8%를 국힘당과 무소송 함께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후보에 더해 준 겁니다. 강남 여러분들 석사동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국힘당과 무소송의 여러분들 표 가운데서 사전 투표 참가자 수위의 2.3%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육동안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의 춘천시장 선거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부산시장 선거 광력단체장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다 가동한 겁니다. 가동해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이 던진 표를 여러분들 합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직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별로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정, 증감, 조작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당일 투표수를 더해 가지고 총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당선, 낙선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 조작 문제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것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수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조작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받아 가지고 4.15 총선을 넘어가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모든 분석작업이 끝나면서 사건의 전모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만 했죠. 그리고 그 의심이 더욱더 확정이 된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고 정권이 바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꼭 같은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다 사전 투표를 조작한 거다 이야기죠. 매뉴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거다. 전산 프로그램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배춘잎 사전 투표지는 해명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중복을 해 가지고 엉터리 해명을 할 수 있다. 신권 다발 같은 여러분들 투표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형상복원 여러분들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설명할 거냐 이야기죠. 숫자가 얼마나 겁난 것을 알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숫자가 영원히 남는 것이고 숫자가 그야만 기네스감에 나올 수 있을 거도 남을 정도의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여러분들 해 가지고 부산시 관외 사전 투표가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관내 사전 투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부산시에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치른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냥 이거 한번 보시면 부산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보다 좀 조작률을 낮췄습니다. 부산시 중구 박영전 후보와 함께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6%를 빼앗아 가지고 변성한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습니다. 총 조작률은 12%입니다. 중구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한 겁니다. 부산 광역시 서구입니다. 박영전 후보에게서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5%를 빼앗아 가지고 변성한 후보와 함께 5%를 밀어준 겁니다. 총 조작 규모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0%입니다. 서울보다 좀 숫자가 적습니다. 서울에는 12에서 18%입니다. 부산은 8에서 12% 정도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준 후보한테서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4%를 빼앗아 가지고 변성한 후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4% 대줍니다. 총 조작 규모는 8%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 수 곱하기 8%가 여러분들 동구에서 발생한 조작 표수입니다. 영도구에서는 10%를 조작했습니다. 해운대에서는 10%를 조작했습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날뛰고 다니는 하태경이가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해운대구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 이런 보시게 되면 변성한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29%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사전 투표에서 29%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돼. 34%가 나온 겁니다. 박영준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69%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전 투표에서도 69%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돼. 64% 푹 주저앉았습니다. 10%를 다 조작한 겁니다. 박영준 후보가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5%를 뺏어 가지고 변성한 후보가 함께 밀어준 겁니다. 그래 총조작 금액 해운대구의 총조작 표수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10%가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총조작 규모입니다. 이렇게 이런데 선거를 다 뭡니까? 그냥 떡 주물러듯이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